정부가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을 걷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증시에 단타종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증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 외에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붙는 세금을 줄이고 매매에 따른 수익에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이각에선 거래세 폐지로 인해 단타매매가 늘어나 투자 문화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증권사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해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는 증시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함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단타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반대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증시의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